특허청은 해당 막걸리 제조회사가 최초 출원한 거는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영탁이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허청 측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영탁 관련 상표가 다수여서 향후 진행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